어머니. 근데 왜 도라지는.. 도라지 맞죠? 더덕 더덕. 어머니 왜 더덕은 이렇게 칼로 쳐야 돼요? 여기 살이 단단해져 있거든. 네가 이래 봐도. 근데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먹었어.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비닐봉지 위에.. 비닐봉지에 하는 거는 물기가 있잖아. 물기를 도마에 하니까 물기가 말라버리는 거야. 아 물기가 촉촉해야 맛있어요? 그러면 더 맛있잖아. 더덕이 물기의 맛이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응. 근데 이거를 엄마가 칼로 해줄게. 잘게 잘게 찢어요. 엄마가 이렇게 썰어줄게. 요거를 지우면 돼. 이것도 지혜다. 여기 비닐봉지에 이렇게 하니까. 응. 그런게.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응. 엄마가 이제 해보니까. 응. 그래서. 응. 그래서. 응. 정성이 가득해. 도라지가. 응. 도라지가 아니고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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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도라지는 이렇게 안 먹.. 이렇게 안 해요? 도라지도 이런 식으로 해요. 아 그래요? 응. 도라지도 그런 거. 응. 그래 난 도라지를 먹었는데 이렇게. 근데 맛이 비슷하지 않아요? 응. 도라지하고 더덕은 달라요. 아 그래요? 아시안이는 더덕은 안 먹어봤구나. 전에 먹었다는 거. 그 고춧가루에 해가지고 한 거. 아 그러면. 도라지예요 그건. 맞죠? 도라지. 근데 맛이 달라요? 도라지는 더 길쭉해. 아. 미안해. 왜? 계속 이야기해? 응. 어머니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응. 엄마한테 죽었는데. 엄마는 여기 바르지가 못 해가지고. 아 그래요? 응. 어머니 보통 이렇게 해요? 응. 자기 편한대로. 근데 이렇게도 좋은데. 이렇게 찍는 것도. 왜 이렇게 뜯어야 돼요? 응. 이러면 여기 이제 좀 찔긴 거잖아 사실은. 네. 통이 뭐. 이렇게 하면. 양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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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되지. 양념이 잘 먹지.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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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 오. 응. 말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 무슨 얘기 안 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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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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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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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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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가루? 빨간 비트? 응 비트와 가루가 있어요 아저씨야 내가 만들었어 뭐라? 비트를 쪄가지고 쪄가지고 만들어서 아.. 우와 아.. 아.. 색깔이 나네 우와 우와 열매를 잃게 열매를 잃게 열매를 잃게 아.. 아..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응 열매 없는 무허가 나무를 증명대로 유명합니다 메이플 시럽 응 메이플 시럽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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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ionship 할ista ий num น lers り り 아머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아머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삭아삭하고 기가 막힙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잘 먹겠습니다 신선한 맛인데요 이렇게 비트 물이 안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래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어떤 맛? 되게 텁텁하지 않고 상큼하고 되게 신선한 맛 그 더덕에 주스가 아직도 남아있는 아삭아삭하고 기가 막히네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찌워주고 빠주고 껍질 벗겨주고 양념 묻혀주고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